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NBA 이런거 만들어봐야 되나 최고의 과정 보니까 3프로TV 다 여기서 가져갔네 최준영 박사님 언더스탠딩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더라구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3프로가 잘 되었던 언더스탠딩도 잘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3프로가 사실 잘 된다고 언더스탠딩한테 뭘 그렇게 몰아주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3프로가 잘 안되잖아 언더스탠딩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힘들어 그래서 3프로가 잘 되는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가끔씩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나도 참 뜨끔뜨끔해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 대표님 살 받으셨다고 채팅창에 좀 먹어요 좀 먹어 안 대표가 밥을 요즘 안먹고 뛰기만 하는 바람에 살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하고 상담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즐거운 주말인데 주말이라 즐거운게 아니라 이 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모시기 힘들어요 요즘 다 바쁘십니다 민태기 박사님 모시고 프랑스 하면 원래 뭐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프랑스? 레볼루션 오 그걸 생각한다 보통 패션 뭐 이런거 생각하지 않나요? 저도 똑같이 그런걸 생각하면 왜 이 프로가 존재하겠습니까 프랑스에 또 과학 얘기가 많다고 해서 과학 사이언스 최근에 또 프랑스 한번 다녀오셨대요 항상 사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사모님이 그 얘기 들어주기 힘드셨다는 사모님의 이야기를? 아니 반대로 민태기 박사님 어디 갈 때마다 얘기해주니까 귀에 피난다 프랑스에 있었던 과학 이야기 마치 우리도 여행 가듯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태기 SNH 연구소 민태기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리는 완전 이번에 놀러 갔다 오신 겁니까 그렇죠 쉬러 갔다 왔죠 오랜만에 휴가를 좀 파리 네 며칠 갔다 오셨어요 파리보다는 프랑스 브루고녀에 2박 3일이 있었고 나머지 3박 4일은 파리에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간 파리를 아내분과 둘이 네 아 금수도 엄청 좋으신가 봐 따로따로는 많이 다녔는데 네 프랑스에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여행 간 거는 12년 만이더라고요 앨범을 찾아보니까 같이 가니까 좀 불편하죠 아십니다 좋으시답니다 내가 대중들 다 보는 유튜브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무슨 답을 하시겠나 예 예 프랑스 프랑스의 과학 얘기가 많습니까 예 그 이번에 제가 굳이 이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예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해할 때는 다방면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게 예술 낭만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과학의 이야기에 많이 숨겨져 있어서 그것들을 본다면 프랑스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프랑스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대요 수학 되게 잘합니다 물리학 화학 다 첨단 수준이죠 다 영국은 그렇게 못한다던데 수학을 그 이야기는 중간에 잠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는 그와 달리 굉장히 프랑스는 수학을 잘하고 이과 감옥에 강해요 전 국민이 전 국민은 아닙니다 여기는 엘리트 교육을 아니 제가 들은 얘기가 무슨 복잡한 파생상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테스트 배드 나라가 딱 두 개래 하나는 프랑스 하나는 한국인데 프랑스는 수학을 잘해서 수학적으로 따져보느라고 하고 한국은 과감해서 한국은 과감해서 잘하더라 다른 나라는 어려워서 못하고 쫄아서 못하는데 프랑스는 어렵지만 해내는 나라 도전적으로 하는 나라고 한국은 어렵군지 아시고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하는 그냥 지르는 나라 그래서 테스트 배드로 많이 쓴다는 프랑스의 과학 이야기 재밌겠네요 네 들어보죠 첫 장면 한번 보여주시면 다들 알고 있지만 베르사유 궁 보면 이제 금딱지 화려하고 이런 사치 어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려하게 보이는 번쩍번쩍하는 거를 그냥 보고 넘어 가시면 안 돼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런 거 의미가 있어요 오 뭐요 왼쪽은 천체관측기구죠 아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 같은 오른쪽이 지구본 그러니까 저러한 장신구가 가까이서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 과학과 연관된 썸띵으로 만드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게 많죠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베르사유 궁을 지었던 분이 루이 14세인데 이분이 왕으로 즉위할 때 되게 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쫓겨다니고 프롱도의 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베르사유 궁을 지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이 권력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거는 이제 민태기 박사의 뇌피셜이 아니고 베르사유 궁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분이 왜 여기에다가 파리 왕립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과학자들 육성을 하고 어떻게 보면 천동설이 이제 횡행할 땐 시대 때 불과 몇십 년 뒤에 이 곳을 만들면서 스스로를 태양왕이라 부르고 자기의 집무실을 중앙에 두면서 신하들의 방을 주위에 배치했거든요 돌아가게 그게 태양중심설을 갖다 상징을 하죠 과학을 권력으로 이용했던 그런 왕으로 베르사유 궁의 홈페이지에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좋아했던 왕 이름이 루이 14세 그래서 또 하나 보면 베르사유 궁에 보면 이제 넓은 운화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전함들이 여기 와서 모의 전투도 할 정도의 크기의 운화가 있고 그리고 분수 보이시죠 이 분수가 이 넓은 정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굉장히 넓은 분수가요? 네 지금 이게 베르사유 궁전에 베르사유 궁전에 저거 몇 개인 게 중요해요? 주거합니다 그래? 무슨 숫자가? 숫자가 아니고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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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정도? 뭐 한 대여섯 개 있겠죠 그러니까요 1,400개가 있습니다 1,400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1,400개가 있다면? 1,400개가 물을 뿜습니다 그건 진짜 질병입니다 네 이거를 갖다 이때 양수기로 사람들이 물양동이를 퍼서 분수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런 걸 만듭니다 이것도 베르사유 궁전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궁궐을 만들 때 썼던 방식인데 162미터 높이에다가 하루에 3,200톤의 물을 퍼올려가지고 그 낙차를 이용해서 1,400개의 분수를 가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물을 퍼올려서 네 퍼올리는 자동기계를 만들었어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물이 위로 가는데 네 분수는 위쪽에 있잖아요 위에서 낙차를 이용해서 낮은 쪽에 분수가 뿜어오러 그 물을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아래쪽에서는 분수가 올라오고 그렇죠 이게 유럽 왕국에서는 최초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분수를 자주 보기는 했는데 저 무슨 파워로 힘으로 올리나 싶네요 이게 과학의 상징이 있고 이게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사실은 메디치 가문이라든지 이런 귀족 가문들도 과학과 예술을 후원했죠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던 대표적인 과학자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 없는 우리 알고 있는 예술가들이 다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메디치 가문이 못하던 게 있었어요 우물에 물을 깃는데 10m 높이가 이상 차이가 나면 물을 못 퍼올렸어요 작두펌프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면 내부에 진공이 잡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압력 시간에 잠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기압의 기압차가 1기압이 되면 10m 이상을 못 퍼올립니다 그게 이제 그다음에 갈릴레오 제자였던 토리첼리가 실험으로 밝히고 나중에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10m 이상으로 물을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실현시킨 분이시죠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 높이로 올려가지고 보면 한꺼번에 못 올리고 3단 펌프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올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걸 보고 저 분수 수많은 분수가 꼭대기에 있는 저 수많은 분수가 나오는 걸 보고 와 이런 게 가능하다니 하면서 그냥 위험을 보여주는 위험이라기보다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입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다 봉건제에서 영주들이 있었을 때 중앙정부가 돈을 세금을 걷는 이유가 뭘까 중앙정부의 존재 이유는 뭘까 사실 옥상옥인데 네 이겁니다 귀족들이 절대 못하는 거대과 이 정도의 과 그래서 어떤 유럽연함 같은 경우도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학으로서 공통적인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정당성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절대왕정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들이 가능한 거죠 그게 그냥 내가 왕이니까 그냥 너 굴복해라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숨어 있는 거죠 보통 요즘은 분수를 만들면 아파트 빈터에도 그런데 무슨 힘으로 쏘아 올려지는 거예요? 밑에 가압펌프가 있습니다 아 모터로?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우주발사체 이야기할 때도 그 뿜어내는 뿜어주는 장치가 다 터보 펌프라고 합니다 터보 펌프라고 당시에는 펌프가 없었으니까 네 없었으니까 이걸 갖다가 낙차를 이용합니다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밀려 내려가면서 그 힘으로 이렇게 쏟아 올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것 때문에 전 유럽의 다른 왕들이 이거 흉내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펌 올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저 압을 견뎌야 되거든요 이게 16개압 이상으로 버티려면 그 관의 압력이 어느 정도 세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관이 또 딴딴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저런 말지만 압력밥솥 압력이 1.5개압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터져도 우리 엄청나게 생각해요 그럼 모아놓은 물을 관으로 흘려보내되 강한 압력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기술일 것 같은데요 내려보낼 때는 그냥 굳이 그렇게 관내에서 그렇게 가압을 할 필요가 없죠 자연스로 낙차하면서 낙차 자체가 가압이 되는 거예요 네 힘이 되니까 올려보낼 때는 가압이 압력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런던의 과학박물관이 특별전화하고 있어요 베르사이 궁전의 화려함인데 여기 보면 베르사이 궁전이 어떻게 파워 권력을 이용했는지 여기 보면 베르사이 궁의 과학들은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것들로 권력을 유지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보시면서 루이 14세라는 절대왕정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날아가는 뭔가 보이죠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러지? 열기구 같은 거 열기구 이게 이 그림입니다 이게 1783년이 어떤 해냐면 인류가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해예요 열기구로? 네 열기구로 그런데 여기 달려있는 건 이게 동물입니다 불쌍하다 동물 실험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올리기 전에 동물 실험을 먼저 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프랑스가 최초로 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베르사이궁인데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 있죠 저 열기구로 보려고? 네 베르사이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렇게 화려하게 해놓고도 누구나 입장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루이 14세는 여기서 먹방을 합니다 먹방이요? 왕의 식사 장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 해요? 루이 14세가 하루에 닭을 어느 정도 먹었을까요? 많이 먹을 때 많이? 그래봐요 두세 마리 지금 먹방하는 사람들도 일곱 여덟 마리씩 먹잖아요 이 사람이 최고 기록은 50마리입니다 하루에 닭을요? 먹고 버리고 이런 거 아니야? 먹고 삼키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방하는 분들을 약간 약간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좀 약간 나이 든 분들은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유튜브 구독자가 훨씬 그쪽에 많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이렇게 이용 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식 유튜브보다는 먹방 유튜브가 구독자가 많거든요 사이즈가 다르죠 이 사람이 압니다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가 자기가 먹방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자기는 발레도 했어요 이 사람이 루이 14세도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을 권력에 어떻게 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름과 같이 모여서 거기다가 과학을 얹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왕을 추앙할 수밖에 없어요 추앙할 수밖에 없어요 힘도 보여주고 인기 있는 것도 하고 네 도대체가 먹방이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열기구를 남긴다든지 분수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국가 권력이 왜 존재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쇼를 좋아했군요 쇼를 관종이죠 관종 그런데 그게 프랑스의 과학의 권력이었다고 지금 런던 과학 박물관이 말을 해주는 거죠 이때 그러면 이 사람만 날렸냐 몽골 피해 형제라는 사람이 먼저 날리고 불과 한 달 뒤에 샤르 이라는 사람이 또 이때는 열기구가 아니고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수소기구를 또 납니다 이게 세컨드 보이지라고 나오는데요 인류 역사상 두 번째 비행입니다 이거는 열기구 아니고 수소를 이용했어요 수소 자크 샤르은 어릴 때 보면 우리가 샤르의 법칙이라고 무슨 압력과 부피 이런 이야기 온도와 부피 이런 이야기 이런 거 배울 때 잠깐 나왔던 그분이 스스로 수소기구로 수소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뜰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날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튤러리 궁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프랑스 파리올림픽에 최대 클라이스마스 개막식에 왜 저 열기구로 뛰었을까 튤러리 궁에서 올라갔거든요 마지막 성화가 이거를 오마주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잘 모르니까 프랑스 하면 자꾸 예술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열기구가 나오니까 우리는 약간 벙 찌는 거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인류 최초로 하늘 날았던 게 누군지 알아? 우리란 말이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원래부터 과학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루이 14세가 있던 바로 직전의 시절에 보면 제일 유명했던 분이 데카르트라는 프랑스 우리는 철학자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데카르트 하면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웁니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책이 뭘까 우리는 그냥 방법서설로 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름이 되게 깁니다 방법서서의 원래 제목이신 것입니까? 원래 제목이 이성을 올바르게 이끄는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의 실험들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 등의 과학에서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고입니다 과학의 목적이 이성을 올바르게 이끄기 위해서입니다를 제목에 다 써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원본을 찾아서 몇 페이지나 되는지 찾아봤어요 한 500페이지로 서문이 76페이지고요 나머지 여기 굴절광학, 기상학, 기하학이 413페이지 뒤에는 다 과학 얘기군요 거의 벽돌책이네요 그래도 500페이지면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1637년에 출판됐거든요 4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76페이지만 번역되고 413페이지는 한 번도 번역된 적이 있어요 앞부분만 번역되고? 그래서 문과책으로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안에 내용 보세요 지금 왼쪽 보세요 굴절광학 인간의 뇌가 인간의 망막에 맺힌 상이 상하좌우가 반대로 맺히거든요 우리 이 대표님을 제가 뇌 망막에서는 거꾸로 서 있어요 그런데 민태기는 어떻게 이 대표님을 똑바로 지금 앉아있다고 인식할까 인간의 뇌가 오히려 왜곡합니다 왜곡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물을 인식을 못해요 제대로 못해요 다 뒤집어져서 보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뒤집어서 인식하는 거군요 여기서부터 의심한 방법적 회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기하학 보면 여기 보면 x축 y축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의 기하학은 그냥 자화 컴파스만으로 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유클리드 기하학 그런데 이때부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으로 얘가 풉니다 그래서 그냥 서양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x축 y축을 칼테시안 코디네이터라고 배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 과정에서나 배웁니다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좌표계라는 걸 처음 만드신 분이 데카르트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500페이지 중에 76페이지만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소도에 말하자면 프랑스에서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일부만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방금 소개해줬던 저 책이 조금 전에 검색해보니까 한 2주 전에 한국에서 번역이 됐네요 2주 전에? 아 그래요? 휴머니스트라고 하는 쪽에서 어 예약 됐습니까? 풀번? 풀번역인 것 같은데 콕이도 에루구섬이잖아 콕이도 에루구섬 근데 풀번역이기에는 가격이 15,300원이니까 너무 싼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0페이지만 번역했나? 아 200쪽이네요 앞에 것만 번역했네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좀 중요시한 게 의사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인체가 건강하려면 책이 잘 순환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이어지냐 하면 부르봉 왕조의 왕실의사였던 케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사, 데카르트의 의사 후배라고 볼 수도 있죠 이분이 의사신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가의 경제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체액이, 혈액이 잘 순환되는 게 중요하듯이 재화가 잘 순환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화를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매우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프로듀크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소비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농부가 생산을 해서 시장에 팔면 얼마를 받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소비하지 않고 그다음 해 다시 또 그걸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매출이라고, 레버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매출이라고 하는 그런 순환되는 구조를 이렇게 쭉쭉 만드는 거죠 이걸 갖다가 케네의 경제표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피지오 크라시라는 표현을 붙여요 의사 케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데모 크라시하면 데모스, 민중에 의한 크라시아, 지배, 통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지오 크라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물리법칙에 의한 지배? 이렇게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생리적인 또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중농주의라고 번역합니다 중농주의? 물론 예를 들어서 예를 아까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케네의 중농주의? 그게 뭔가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영어로는 원어로는 피지오 크라시입니다 피지스의 지배 통제를 말합니다 왜 그건 중농주의라고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원어로 영어로 보면 피지오 크라시라고 해서 체육순환이 중요하다고 순환되는 게 순환경제학이 더 많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불어로 이산하면 브란스 사람이니까 레셋페어 이거는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가만히 둬라는 거거든요 자유방임주의가 레셋페어입니다 뭐냐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순환이 잘 되게 누군가 이걸 매점 매석을 한다든지 이런 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국가의 역할이란 것은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프랑스의 경제학이나 수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이게 1600년대, 1700년대 이야기거든요 이미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그렇게 지었고 저게 맞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프랑스를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당시에 또 보면 17세기 1600년대에 파스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파스칼도 철학자 아닙니까? 철학자인데 수학자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자동으로 계산하는 계산기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게 기어 시계 톱니바퀴처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계산기예요 저게? 계산기입니다 이게 10진북으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계산이 더하기 빼기가 되게 만들어놨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이게 근데 되려면 그만큼 정밀 가공 기술이 프랑스에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톱니 숫자 이걸로 이게 10개가 다 차면 11개 되고 그런 건가 봐요 자동으로 그렇게 탁탁탁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전 세계에 남아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근데 지금 프랑스에 제가 보니까 기술공예 박물관에 저렇게 몇 개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독일 여행기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드레스란의 스빙구 궁전에 이게 딱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만큼 전 유럽에 굉장히 충격을 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조개? 이게 계산기래 그걸 했던 게 프랑스가 정밀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여기 보면 브레게 지금도 남아있는 시계 메이커입니다 브레게가 주로 활동한 것이 파리였어요 사람 이름이에요? 네 브레게라는 기술자가 이렇게 정밀하게 굉장히 정교하게 톱니를 만들어서 예쁘기도 예쁘네요 여기 보면 이게 문페이즈라는 건데 시계가 막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달 달의 보름달 뭐 이런 거 오늘 밤에 달이 어떤지가 시계에 딱 나오는군요 네 그것까지 문페이즈까지 다 넣을 정도 이게 1785년입니다 그걸 다 만들어서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웅이라고 하는 브루넬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일부러 여기 와서 배웁니다 정밀기술을 배워서 프랑스를 그냥 우리가 보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 아까 발달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영국이 어떤 도그마에 빠지냐면 뉴턴이라 너무 걸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뉴턴의 프린키페을 달달달 외웁니다 마치 우리가 유학자 주저학을 외우듯이 그래서 영국이 한 100년 동안의 수학이 정체돼요 오히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꽃피운 곳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샤틀레라는 부인이 당시에 수학을 제일 잘하는 분이었어요 귀족부인인데 포스가 장난 아닌 게 딱 컴파스 하나 들고 그래서 이분이 볼테르의 연인이 되어가지고 볼테르가 가져온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그게 방대한 주석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밑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 해석을 넣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걸출한 수학자들은 다 프랑스에서 탄생합니다 라그랑주, 라플라스, 뽀아송, 코시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후계자로 나오는 거죠 저 부인의 포스는 보니까 약간 취미로 수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너는 남는 시간에 뭐 이런 거 남는 시간에 취미로 수학을 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프린키피아를 번역할 때는 자기의 일생일대에 그걸 한다고 해서 사실은 임신을 하게 됐는데 노산이어서 자기가 죽을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노산일 때 사망률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프린키피아 완역을 마치려고 밤새 일을 하고 완역을 마치고 며칠대에 출산하고 바로 사망하십니다 그 번역번호로 프랑스 수학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오른쪽에 원래 연인이 됐던 볼테르라는 공장계 뉴턴 철학언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분이 뉴턴입니다 뉴턴에서 시작된 빛이 뮤즈로 분장한 샤틀레 부인의 거울을 통해서 볼테르를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개몽주의를 리미에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인나이트먼트 리미에르는 빛이라는 뜻이고 인나이트먼트는 빛을 비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을 본다면 그냥 뉴턴입니다 개몽주의는 뉴턴이었어요 그거를 철저하게 받아들였던 프랑스 개몽주의자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프랑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어떤 여성분들이 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베르사이 궁전 다시 들어가면 베르사이 궁전의 상징이 거울의 방이라고 있거든요 이 거울의 방을 보시면 이 거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당시에 루이 14세가 굉장히 자존심도 과하고 과학도 후원했지만 단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프랑스가 거울을 못 만들었어요 거울을 못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게 뭐냐면 거울을 매끈하게 가공을 연마를 잘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이탈리아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게 분수까지 만들었는데 이거는 내 용론 못한다 그래? 거울이 뭐라고? 이걸 국산화하면 그 업체를 우리 부르모 왕조가 평생 먹게 살게 해주겠다 해서 도전하는 업체가 있었으니 그 업체가 생고뱅입니다 생고뱅하면 반도체나 이런 분들은 금방 아세요 생고뱅이라고 하는구나 지금도 남아있는 회사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350년 동안 남아있는 처음에 거울을 만드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거울은 여전히 유리는 계속 만들고 있어서 지금 고급차의 유리는 다 생고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셈타우라는 미국의 국회의사당 그 거울들은 다 생고뱅 겁니다 350년 동안 당시에는 그게 정밀 가공 같은 느낌이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반도체 소재 기업이기도 하고 심지어 바이오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직원이 18만 명이 넘고요 한 해 매출액이 70조가 넘는 지금 100년이 아니고 350년이 된 기업이 여전히 생고뱅? 생고뱅 하면 이쪽 분야분들은 다 아십니다 오! 생고뱅! 그 생고뱅이 거울의 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베르사유궁에 그냥 가시면 오!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구석에 생고뱅 마크가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있어요 생고뱅이 이 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생고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조프렝 부인 항상 프랑스는 부인들이 살롱을 통해서 개몽주의자로 후원하는데 그분들이 새로운 문화를 이끌게 됩니다 이게 조프렝 부인이라는 며느리가 했던 살롱인데 여기에 달랑베르라는 과학자, 라모라는 음악가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상당한 수준의 예술과 과학 철학을 융합한 노래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뤘던 것이죠 약간 과학이라는 게 당시에는 매우 고급스러운 취미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네요 귀족들이 즐기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의 시야를 확 잡아끄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매력적이게 느꼈던 것이고 그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저건 기본적으로 머리 나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고 나쁜 것보다는 머리가 내가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그분들을 갖다가 존경해준다는 내가 이 사람 후원했어 난 돈이 있어 내가 이 사람 후원해서 내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살롱을 한다는 거는 내가 소학을 이해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원탑이 있는데 얘는 우리 살롱 소속이야 이 프로가 그림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도 꾸준히 미술관 가는 그런 느낌이다 이 해석이 아니라 나 미술관 다니는 사람이야 이거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결국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개몽주의자들이 계속 새로운 사상을 펼치는 혁명이 일어난데 혁명은 되게 비극적으로 많이 가기 쉬운데요 여기 보면 이 그림이 자클 루이 다비드가 그린 라부아즈의 부부 초상화인데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이 부인인 것 같은데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다비드에게 의뢰를 했거든요 부인은 남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남편의 라부아즈라는 화학자가 실험을 할 때 그 모든 기록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 그림으로 남기기 위해서 다비드라는 당대 최고의 화가한테 그림을 배웠고 그래서 배우는 김에 우리 부부의 초상화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다비드는 급진 좌파에 속해서 이 라부아즈를 단두대 처형합니다 이런 게 비극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은 되게 어떻게 보면 자유평등 파괴라고 생각했지만 광기로 갔던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기로 가서 프랑스의 어떤 기반 자체가 과학기술 문화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때 다시 이렇게 세운 사람들도 과학자들이었어요 대표적인 분이 라자르 카로나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두면 안 됐다 프랑스 군대 자체가 무너지니까 18세부터 25세까지 강제징집합니다 그때는 강제징집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육군이 6개월 만에 150만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150만을 매일 먹여야 되잖아요 옷도 150만 벌을 만들어야 되고 총도 150만 자르고 필요합니다 그럼 논산훈련소에 다 모아놓고 각자 총하고 옷을 만듭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에콜폴리테크니크라는 학교고 여기 보면 나자르 카르노의 아들인 사디 카르노 그 다음에 손자인 또 사디 카르노 이분들이 다 에콜폴리테크니크의 출신들이 손자가 대통령이 됐네요 네 공대생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나올 거고요 그렇게 만든 에콜폴리테크니크는 뭘 배우냐면 수학, 물리, 화학만 배우는 게 아니고 토목, 교량, 도로 그 다음에 각종 제조공정, 주조, 단조까지 다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국가 총동원 체제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혁명사관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보면 학교 입구에 동상이 이런 모양이 되게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세계 최초의 이공계 전문학교거든요 그런데 입구가 무슨 사관학교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구호가 있는데 파트리는 조국 그리고 러시앙스는 과학 그리고 영광을 위해 조국, 과학 그리고 영광을 위해 이분들은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지금도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지금도? 과학사관학교네 진짜 그런데 졸업식을 할 때는 완전군장을 하고 샹젤리지 그릴을 행군합니다 지금도? 지금도? 그런데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고 이 에콜폴리테크니크가 성공하니까 따라 만든 학교가 MIT 추리공대 우리 같으면 카이스트, 펑 이게 공과대학이라는 걸 처음 만든 겁니다 세계 최초로 그게 프랑스 혁명으로 무너질 뻔한 이 나라를 구하려면 역시 과학입니다 그 전에 과학은 어떤 대학에서 연구됐어요? 과학이라고 하지 않았고 보통 아카데미에서 귀족들이 연구하던 거였죠 그게 아니고 이때는 귀족들이 아니고 능력이 있으면 뽑아서 여기 들어오면 돈을 줍니다 기숙학원 같은 거구나 학비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준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와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고서는 소학과 과학을 하기 힘들거든요 국가적으로 키우기 시작했구나 아예 전 국가 동원체조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지탱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프랑스가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프랑스는 엘리트 교육 지금도 그 엘리트 교육을 해서 나머지 99%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인재를 키워서 네 그건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 사람들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면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증명했다 이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할 때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폴레옹을 후원하는데 문제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해서 막 치고 나가요 대함 그러니까 바다에서 전투를 할 때마다 넬슨 제도국에게 계속 나폴레옹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과학자들은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로버트 풀튼이라는 미국의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전기선을 만듭니다 그게 지금 세너 강변에 이렇게 기념패가 있어요 1830, 1803년에 세계 최초의 전기선을 운행했던 곳이 세너 강의 이 지점이라는 마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야 민태희 소장님은 또 저것도 보러 갔겠네요 네 왜냐하면 파리 저거 하나 보러 가시겠네요 네 저거 하나 보러 파리 올림픽 때 제가 보다 깜짝 놀랐어요 선수당 입장하는데 어느 지점이 탁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점이거든요 그 시작점이 뭐냐면 거기에 이 마크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세계 최초로 돛대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동력선으로 운행을 했던 게 그 지점이거든요 자연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배가 뜨기 시작한 인공의 힘으로 그래서 그 세너 강에서 선수들이 입장할 때 오! 이거 뭐야 저 증기선은 영국에서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건데 개량 내지는 했다는 증기기관을 이용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성공을 하니 영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증기기관 수출 금지입니다 아 이거 우리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프랑스는 그 다음에 몰락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싸움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게 증기기관 정밀한 증기기관을 영국만 만들 수 있었나 보네요 당신은 말씀하셨던 나중에는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있다가 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가서 봐야 되겠다 네 이거는 가서 내가 꼭 가서 다시 한 번 지점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그런 게 뭐예요? 안 그러면 왜 세너강에서 배 띄우고 저 날릴까 아니 그 다음에 세너강에서 배 띄우는 걸 시작해서 열기구로 끝나잖아요 굉장히 숨이 상관적이고 그냥 제 눈으로 봐서는 와 저거는 진짜 자신감 뿜뿜이구나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에펠탑을 보실 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원래 12년 전에 찍은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이번에 가서 새로 찍었는데 아시죠 그 사람이 과학자 이름이 이거 제일 처음에 저희 와이프가 처음 찍었거든요 12년 전에 와이프가 찍었을 말도 여기에 과학자들 이름이 새겨졌다는 걸 아는 사람이 국내에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 보면 에펠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지어진 기념물입니다 기념물인데 에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프랑스가 혁명으로서 무너질 뻔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은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72명의 과학자를 금빛으로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아니에요 대부분이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들이고요 이름들을 쭉 한번 보시면 보통 제가 이제 강의 때 이런 이야기하면 앞자리에 앉은 교수님들은 굉장히 흐뭇해하시고 뒷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한숨을 쉽니다 저 사람들만 없어서 내가 얼마나 이공계 고육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르장드르 프리에 이 대표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라플라스 이런 사람들 실했던 코시 까르노 까르노 이런 사람들 클라페롱 이런 사람들이 다 금빛으로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 뿜뿜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이렇게 만든 건 과학이라는 걸 에펠탑을 새겨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저렇게 전체적으로 과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엘리트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거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게 이상한 게 아니라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걸 억지로 무시하거나 모르는 우리나라가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한쪽 면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구이 됐으니까 이력도 말한 말씀대로 그 나머지 것들도 이제 볼 시기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파리에 가면 한국 관광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몽주약국이라고 있는데요 약국이요? 네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여성분들은 다 하십니다 몽주약국 하면 가서 무슨 피부 뭐 이런 걸 사야 되고 다 이제 미션이 있어요 문제는 몽주약국이 왜 몽주약국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까르노 사디까르노 라자르 카르노 같이 에콜 폴리테크니까 만드신 분이에요 몽주가요? 몽주? 그래서 여기 보면 에펠탑에 몽주라는 사람이 적혀있고 국가의 영웅들이 묻힌 팡테모드 몽주가 있고요 이 사람이 브루고뉴 출신인데 브루고뉴의 본에 제일 중앙광장에 몽주의 큰 동상이 있습니다 저분의 업적이 대학 설립 그 대학 설립하고 프랑스 과학을 갖다가 굉장히 혼란 속에 있던 프랑스 과학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세운 사람이라서 여기가 왜 몽주약국이냐면 이 거리 옆에 보면 과학자들의 거리예요 몽주의 거리 기윌리스학 이런 사람들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약국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계천의 약국 지으면 청계천 약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플라스 몽주라고 해서 몽주 광장에 있는 약국이라서 몽주 약국인데 우리는 그냥 약국 이름으로만 아는 채팅창에 몽주 약국 가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왜 거기 많이 가니까 그만 좀 살고 가자 이랬다가 그 몽주가 에펠탑에 있는 몽주랑 브루고녀에 있는 몽주랑 팡테연의 몽주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언더스탠딩을 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건지고 가야죠 같은 몽주 약국을 봐도 그냥 느낌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국가의 영웅이 묻힌 곳이 팡테연인데 여기 묻힌 사람들은 거기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 그 앞에 사람들이 아니고요 프랑스 혁명 정부가 여기 보면 위대한 사람들에게 조금 감사한다라는 저렇게 멋지게 해놨어요 아무나 묻히는 데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또 누가 실험을 했냐면 푸코라는 분이 진자 실험을 해서 지구 자전을 푸코의 진자 네 지구가 자전하는 걸 증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는 걸 어떻게 증명했어요 이게 이제 요즘 우리가 관성감복장치의 원리인데 팽이가 돌아 되면 그대로 유지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코리얼 폴스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 얘가 자꾸 방향이 진자가 왔다 갔다는 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걸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다가 그날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집니다 지구 자전한다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이게 방향을 바꾸는 걸 안 그러면 그대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태양이 도는 거지라고 우겼는데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이미 지동설, 천동설 다 나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지만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경험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판테온이라는 거 국가의 영웅이 묻힌 곳이기도 하지만 거기 보면 거의 다 과학자들이 이 과학이 프랑스의 정체성이라는 걸 여기 팡통신종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프랑스는 어떤 나라인가 그래서 지하에 보면 카르노 여기 보면 라자르 카르노가 있고 여기 사디 카르노가 있는데 이분은 손자시고 중간에 카르노 사이클의 사디 카르노는 콜레라로 죽었기 때문에 시신이 불태워져서 시신은 없고요 이렇게 할아버지와 손자가 이렇게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박사님은 이름만 봐도 이게 딱 다 생각나나 봐 그러니까 파리에 갔는데 저런 게 다 눈에 들어오고 보러 가야 되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장면 보시면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몰락하니까 부르봉 왕조 프랑스 생명 때 물러났던 부르봉 왕조가 다시 부활하거든요 부르봉 왕조 입장에서는 에콜 폴리테크니크가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잠시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때 이제 1학년생이었던 콩트라는 사람하고 뽀아제유라는 사람 두 사람이 에콜 폴리테크는 신입생인데 학교 문을 닫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의대를 가요 갈 데가 없어서 의대를 가서 뽀아제유는 의구학자가 되고 콩트는 내가 의대는 적성에 안 맞다 그래서 생시몽이라는 사람하고 백골 폴리테크니카 앞에다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킵니다 그전까지 사회학이라는 것은 과학의 학문이 아니었고 인문학이었는데 소시알로지라고 해서 사회학을 과학과 결합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콩트의 실증주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 어떤 개념들이 나오냐면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정확해집니다 원래 좌파와 우파는 프랑스 혁명 때 왕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찬성하는 쪽은 의회의 왼쪽에 앉았다고 해서 좌파가 되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우파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때 좌파와 우파라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때 이때가 시작되는데 이때 샤토 보리앙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보수주의의 원칙을 정합니다 샤토 보리앙은 무슨 와인 이름 아닙니까 샤토 보리앙은 고기 안심요리 안심에는 썰론이 있고요 여기 썰론이 있구나 앞에 보면 선전인데 썰론이 있고 아까 좋은 거는 필레미늄이 있고 최상위 구이 요리는 샤토 보리앙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식가라서 샤토 보리앙이 만든 요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보수주의의 어떤 색채는 그러니까 왕을 죽이냐 마냐 이런 게 아니고 컨저버티브 물리학의 보존법칙 뭔가를 가치를 보존한다는 쪽 이 컨저버티브라는 말을 물리학에서 이 사람이 따와요 그리고 이때 보수당 영국의 보수당이 처음 탄생하고요 그게 만든 이 보수라는 의미 컨저버티브라는 의미를 처음 만드신 분이 프랑스 정치학자였던 정치가였던 샤토 보리앙이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안심을 먹으면서 요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말을 말 자체를 컨저버티브라는 말이 물리학의 용어입니다 보존법칙 저렇게 고기도 저렇게 먹습니까 완전 쎈고기 같은 건데 아닙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익혀 먹는 거죠 제가 그냥 쎈고기로 하기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샤토 보리앙을 좀 좋아하긴 한데 진보는 어디서 탄생하냐 꽁뜨가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근데 이 사람이 만든 모토가 질서와 진보라는 건데요 진보라는 게 뭔가 갈아치운다는 것보다는 질서에 의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는 거는 통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법칙에 의한 산업화 산업화가 되면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지면서 뭔가 보편 법칙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시겠죠 아까 브루봉 처음에 베르사유 궁전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역사의 진보라는 거죠 진보 질서와 진보라는 용어를 만듭니다 근데 이 콩트에 이런 질서와 진보라는 모토가 당시에 진보주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프로그레시브라는 말이 굉장히 어필을 했나 봐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질서와 진보라는 단어를 브라질이 그때 왕정이었는데 왕정을 엎어버린 공화혁명당이 이걸 갖다가 브라질 국기에 새겼어요 질서와 진보라는 게 지금 브라질 국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게 콩트의 용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포르투갈인데 어쨌든 이게 콩트가 당시에 소시얼러지라는 것 탄생시키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프랑스 혁명에서 우리는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게 탄생을 했고 그럼 당시에 보수와 진보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그냥 당시에 좋은 말 두 가지를 갖고 온 거네요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너무나 광기로 흐르기도 하고 또는 막 반혁명이 일어나고 하니까 약간 이제는 서로 차분하게 이것들의 정치적 함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이념적인 가치를 갖다 정해보자는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한 거죠 과학자들이 이런 걸 했다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콩트도 에콜 폴리티크니크의 수학 강사였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자신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업화를 통해서 인류가 진보한다고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중요하게 생각했겠네 그러니까 진보는 되게 그래도 개념이 멋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보수는 보존이 뭐야 그게 보수 그것도 뭐 진량보존 이런 느낌의 보존이에요 진량보존보다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보수주의하고 수구주의는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보수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언제나 비판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것은 그전에 기득권은 왕정이나 귀족이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나 이런 것들을 방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인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억압적인 것들은 거부해야죠 인간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에서의 보수였어요? 지금의 영국의 보수당이 어떤 자유주의를 거부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보수주의 일간지 프랑스의 가장 보수 일간지가 피가로거든요 러 피가로 피가로는 피가로의 결혼에서 나온 건데 피가로의 결혼 보시면 피가로는 항상 사람들을 비웃고 깐죽거리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프랑스가 정확히 이 프로그램 하는 게 보수구나 깐죽거리고 그래서 이게 또 보시면 이때 이제 또 재미있는 사건인데 프랑스 혁명에 일어났을 때 프리에라는 소학자가 있습니다 프리에 시리즈로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프리에 시리즈를 만든 프리에 급수를 만든 이분이 나폴레옹을 따라서 이집트 원장에 갔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로제타 석입니다 로제타 석 로제타 석 네 로제타 석 그리스 문자랑 비스트 문자가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중요성을 알았지만 나폴레옹이 그때 해전에서 져서 나폴레옹 혼자 도망가요 그리고 그게 이제 프리에 및 나머지 병사들은 포로로 잡힙니다 그때 프리에가 했던 거는 이집트에서 획득한 또는 약탈한 그 징귀한 이런 유물들을 영국에 넘기는 조건으로 풀려나요 그래서 로제타 석은 지금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풀려날 때 로제타 석에 사본을 떠뒀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그르노블이라는 데 현지사가 되는데 그 그르노블에서 언어천재 샹폴리옹을 만납니다 샹폴리옹에게 그 사본을 줘요 그래서 샹폴리옹이 번역 좀 해보라 번역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하니까 이집트에서 샹폴리옹을 초청하겠죠 그래서 샹폴리옹에게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줬는데 이 샹폴리옹의 오벨리스크를 가져오는 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위에는 오벨리스크고 밑에는 프랑스 과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게 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검으로 또 새겨놨어요 그게 콩코드 광장이었습니다 콩코드 광장이 있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 콩코드 광장은 혁명광장이라서 단두대가 설치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데요 그래서 혁명정부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 혁명광장 이름을 없애고 단두대도 없애고 여기를 콩코드 콩코드는 화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네 화합이라는 뜻입니다 화합의 광장으로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과학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샹폴리옹의 오벨리스크를 딱 이렇게 새기는 우리는 저런 거 갖고 오면 성종 3년 전락돼서 오벨리스크를 가져오라 명하시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냥 콩코드 광장 오벨리스크 보시면 이게 참 이게 프리에라는 사람 나폴리옹 모든 역사들이 드라마틱하게 연결돼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프랑스를 계속 세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당시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했을까 맨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콩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콩트한테 배운 사람이 영국의 윌리엄슨이라는 화합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토 히루브빈을 가르칩니다 가르친다고요? 네 이거 제가 런던 편에서 지난 1월 달인가 한번 방송했었는데 런던 대학에 이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1863년에 여기 왼쪽에 이노우의 가오르고요 가운데가 이토 히루브빈입니다 이 사람들이 밀항을 해가지고 영국에 와서 배웠다는 이야기인데 얘들을 가르친 게 윌리엄슨 교수고 윌리엄슨 교수를 가르친 게 콩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런 콩트의 사상들이 다 전해졌겠죠 그래서 일본은 왜 먼저 개화를 했을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시대 1894년에 우리는 뭐 했을까 대원군이 집권했더라고요 대원군이 집권했네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프랑스는 그러니까 혁명 반응이 계속 반복돼서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등장한 브루봄 왕조는 다시 무너지거든요 그게 7월 혁명인데 그 7월 혁명을 상징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드르크다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여신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어디에 쓰이냐면 콜드플레이 비발라비다라는 표지 그림으로 쓰이죠 여기서 다시 영감을 받은 게 빅토르 육의 레미제라블 이런 걸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레미제라블이 이제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오페라로 됐을 때 엔딩 장면을 잘 보시면 이런 큰 기념비 같은 게 잠깐 등장해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비석입니다 기념탑입니다 바스티우 광장입니다 바스티우 광장 이 1789년 혁명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프랑스 왕정이 복고되고 그 복고된 프랑스 왕정을 다시 물려친 게 1830년 7월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됐던 거는 이 무렵이다라고 이 영화에서는 다시 상징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면 1830년 7월 달 혁명했던 그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바스티우 광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바스티우 광장이 보면 폐허로 막 남아져 있었거든요 여기 남아져 있는 곳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으로 만들어진 게 에펠탑 200주년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스티우 오페라 극장입니다 1989년 그러니까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나고 1889년에 에펠탑이 세워지고 1989년은 바스티우 광장에 오페라 극장이 세워지고 초대 음악감독은 정명훈 선생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 혁명과 정치 이런 것들이 파리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혁명 시대에 가장 유명한 수학자로는 소피 제르미라는 여자 수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수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자라는 이유로 에콜 폴리테크니크 입학이 거절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강의 노트를 빌려가지고 혼자 공부해가지고 논문을 투구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가 됐는데 자기 이름을 못 박히니까 러블랑이라는 남자 이름으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가우스라는 독일의 천재 수학자랑 교류를 하는데 가우스는 이 러블랑이라는 천재 수학자가 프랑스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편지로 교류를 했나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폴리안 군대가 독일을 점령해요 그때 소피 제르미가 걱정합니다 혁명군이 혹시나 이 대수학자를 모르고 살해할까 봐 그래서 혁명군 장구를 백방으로 장교들을 갖다가 수소문해서 거기 도시에 가면 이 가우스라는 학자가 있을 때 무조건 보호해라고 그렇게 혁명군 장구가 그 도시를 점령하자마자 가우스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우스 나와 이 자식아 가우스는 그러니까 귀족 부인이 당신 안위를 부탁했다고 부인이? 네 여자가 나 모르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소피 제르믹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가우스가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게 가능한지 너무나 존경한다고 그래서 소피 제르믹은 대학도 못 나왔지만 소피 제르믹이 사망하자마자 가우스가 한 일은 괴팅엔대학 독일의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에 명예 졸업장을 이분에게 수여합니다 와우스가 존경했던 여성 수학자 지금 파리에 보면 페르 라세이즈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있는 거기에 지금 소피 제르믹이 묻혀있고요 그런데 과학이 저렇게 존중받던 합리적인 나라에서 여성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차별은 계속됐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프랑스가 의외로 의외로 하이어라키 뭐라고 했나 이게 하이어라키 차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존하는구나 네 공존하죠 그래서 아까 혁명과 반혁명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그러면 파리에서 르펭이라는 사람이 왜 집권에 거의 비슷하게 가겠습니까 거구주의자가 그때 또 유명한 과학자로는 갈로아라는 사람이 있고요 소학자 이 사람도 에콜폴리테크니크에 가려고 했는데 자꾸 입학이 거부됩니다 이 사람은 너무 좌파 급진 좌파라서 그러자 이 사람이 무장봉기를 선동하다가 또 잡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람이 갑자기 결투에 휘말려가지고 결투하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투에 나가기 몇 시간 전에 부지런히 논문 하나 씁니다 그 논문이 군론이라고 해서 우리 현대수학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20살에 죽어요 20살에 죽는다고요? 결투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머지 현대수학의 초석이 됩니다 그런 갈로아라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게 많이 숨어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논문을 쓴다 시간이 없어 대충 썼는데 그게 이제 엄청나다 뭐 그런 때였습니다 그 정도 사명감이 있으면 결투를 좀 담아라든가 브루고뉴에 가시면 도착을 하면 디종이라는 도시가 브루고뉴의 중심도시인데 딱 여기에 내리면 그 앞에 다르시 정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냥 아름다운 정원으로 보지 마시고 다르시라는 사람도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의 과학자입니다 유럽은 옛날에 로마 시대에 상수도가 있었잖아요 수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몇 천 년 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재현하십니다 19세기 중반인데 다르시라는 과학자가 성공을 했고 그 시작점이 여기였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다르시 이후에 프랑스가 수도 시스템을 처음 한 거죠 그다음에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브루고뉴 그냥 와인만 드시지 마시고 나름대로 과학에도 시작했다 브루고뉴 디종에 또 유명하신 화면 좀 보여주세요 디종에 보시면 다르시가 되게 유명한 과학자가 있고 또 디종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은 에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펠이 디종 출신입니다 에펠 그래서 이제 또 혁명과 반혁명이 일어나는데 파리콘민이라는 거 이게 보불전쟁에 프랑스가 지니까 황제는 한복해도 우리는 한복할 수 없다고 해서 파리 시민들이 봉기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가 루브르 궁은 이렇게 사면이 둘러싸이는데 서편에 있는 틸러리 궁이 그날 불타요 그래가지고 뻥툴린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것들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게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소설이고 지금 유명한 뮤지컬이 돼서 이렇게 보면 서쪽이 뻥 뚫려 있죠 원래 저기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앞에 보면 있었습니다 파리코민 때 불탄 거예요 이 건너편에는 파리 재판소가 있었는데 그것도 불탑니다 그래서 재판소가 불타버리니까 거기다가 기차역이 됐다가 기차역을 허물고 지금 만든 게 오르세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71년에 파리 시가지가 거의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재건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치욕의 역사죠 치욕의 역사도 역사라고 해서 이대로 남아있고 재미있는 것은 이 틸러리 정원 지금 빈 정원 여기에서 이번에 마지막 열기구가 성화를 점화하고 올라간 거죠 여기서? 여기서 올라갔다 네 굉장히 상징적인 걸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픈 역사 그다음에 영광의 역사 이걸 다 섞어서 지금 표현을 했던 거를 이야기하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에펠탑을 우리가 생각하면 에펠탑이 뭐 별거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한 번 제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높이가 324미터 되는데 이걸 녹이면 바닥에 6cm밖에 안 찹니다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인체 구조를 모방한 거고 그때도 제가 방송할 때 안 믿으신 분이 많은데 이걸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채우는 공기 무게보다 에펠탑의 철근이 더 가볍습니다 그게 인체를 모방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구멍이 숭숭 들려있다 네 그래서 이 에펠이 이걸 만든 것은 프랑스의 상징 과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프랑스의 상징에 에펠탑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프랑스 과학의 상징이다 과학의 상징이다라고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계몽주의도 뉴턴 물리학이 그냥 리메에르라는 빛이라는 걸 대성할 수 있죠 이게 에펠탑에서 또 이번에 마지막에 향송 부르고 막 오는 거 열기구 이래 돌아가는 게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저는 이게 상상이 됐는데요 열기구는 그런데 목적지로 못 가지 않습니까 바람에 따라 떠올 수밖에 없으니까 교통수단을 못 쓰거든요 교통수단으로 성공시킨 분이 산토스 디몽이라는 분이고요 그때 여기에다 동력장치를 만들어서 한 바퀴 도는 비행을 완주합니다 비행을 완주하다 보니까 시계를 30분 안에 완주해야 되거든요 시계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회중시계를 꺼집어내기에는 위험했어요 에펠탑을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였던 까르띠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까르띠에? 정신이 등장하는구나 그래서 손목시계를 만듭니다 그 이전에 손목시계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브랜드로 남아있는 시계는 이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까르띠에에 산토스 디몽이라는 시계 브랜드가 있고 그런데 산토스 디몽은 브라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제일 큰 도시는 리우라는 도시인데 리우의 국제공항 이름이 산토스 디몽 국제공항입니다 이야 그런 것도 아십니다 이 비행의 시대를 열었던 걸 또 자꾸 제가 말씀한 프랑스였다는 걸 할 수 있고 이때 비행기가 잘 유행했던 거는 우편비행으로 먼저 시작했거든요 사람을 나르는 거는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편지는 어떤 거냐면 요즘 우리가 왜 로켓 배송을 좋아하느냐 다음날 받고 싶은 거 그 당시에는 우편이었어요 지금은 이메일이 있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는데 이 공항 이름이 생테이 지페리 공항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우편비행도 여기서 유행을 시켰던 이런 걸 보시면 위어에이 에어메일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불어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프랑스 그냥 단순한 나라는 아니다 이거 보면 퀴리 부인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퀴리 부인이 자전거를 몰거든요 이때 서재필 부부도 똑같이 몰는데 세계에서 과학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자전거를 몰았어요 그때 1895년 같은 해네요 같은 해 1895년이 세계에서 최초로 자전거 붐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일단 소위 말해 고무 타이어 공기주입형 타이어가 이 직전에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상징으로서 나는 이 정도 어릴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다음에 자전거 타이어로 성공한 업체가 프랑스 업체 미셀린 이렇게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탄생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프랑스가 만만한 나라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퀴리 부인 아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퀴리 부인이 노벨상을 두 개나 탔는데도 국내에서는 별로 알리지 않았어요 프랑스 국내에서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의 스캔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미국 언론인이 퀴리 부인한테 와서 라디움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퀴리 부인이 자기는 없다고 해요 이분이 1차 대전 때 프랑스를 위해서 자기가 받은 상금을 전부 다 부상병 치료한 데 다 써버렸거든요 어떤 분이요? 퀴리 부인이? 남편은 이미 사망했고 그 상금을 다 써버렸어요 뭘 하면 엑스레이를 갖다가 간이로 만들어서 부상병 치료하는 데 온 전장을 노베요 사실은 퀴리 부인이 나중에 사망할 때 원인 중에 하나는 엑스레이에 너무 많이 노출돼요 그런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미국의 언론인이 감동하여 이 소식을 알리니까 미국 전역에서 모금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라디움 1g이라는 건 20만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미국 전역에서 그걸 뭐하여 또 이게 또 프랑스로 알려지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자존심이 확 상한 거예요 이 프랑스 최고의 과학자를 이렇게 둘 수 있냐 그래서 그때부터 퀴리 부인이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여성이라는 게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약점이었는데 이 한방 그것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초청해서 라디움 전달식을 했어요 그때부터 퀴리 부인이 프랑스에서 국가의 영웅으로 대접받기 시작했다는 그런 것도 파리 퀴리 박물관에 자세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소르보노 대학 안에 있습니다 가시장 보시면 됐고 또 이제 프랑스 하면 과학이 그냥 그냥 퀴리 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드 브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드 브로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질파라고 해서 파동 어떠한 물질에 그때는 입자냐 파동이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싸울 때 했거든요 그 두 가지 다라는 게 애매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규명하시면 수식 딱 하나로 입자이자 파동이다 요즘에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듯이 그 시작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박사 논문이 1924년이었고 그게 받아들이면서 25년에 슈레딩거나 하이젠베르크가 파동 반경식 또는 핵연력학을 탄생하면서 우리가 아는 양자역학 전성시대가 이 드브로이의 시작으로 열리죠 그것도 프랑스였다는 것 그것도 무슨 박물관에 있는 겁니까 아 이거 카나자오공대라고 제가 항상 일본에 가면 이런 과학적 업적인 초판이 다 전시된 대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과대학인데요 여기도 보면 아까 에콜폴리테크니크를 흉내낸 거죠 이 공과대학 하나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페리쿠스의 책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볼 게 아니고요 마리퀴리 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집이 메종뿐안카레라고 해서 푸엔카레라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최고의 수학자 그분의 또 연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냥 바로 옆에 연구실이 있었던 거죠 푸엔카레는 또 유명한 게 뭐냐면 푸엔카레 추측이라고 해서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 21세기가 풀어야 될 7가지 수학문제를 제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푸엔카레 추측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고 7가지 수학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풀린 게 푸엔카레 추측이거든요 이미 풀렸기 때문에 지금 푸엔카레 정리라고 부르는데 은둔의 과학자는 은둔의 과학자라고 불리는 페를만이라는 분이 2002년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 상을 줘야죠 상을 주는데 페를만이 거부해요 거부해서 상패는 덜그머니 이렇게 푸엔카레 연구소에 상패가 있길래 제가 찍어왔습니다 이분이 거부한 이유는 사실은 그걸 증명하는데 세계 수학계가 너무나 지지부진했어요 은둔의 수학자이다 보니까 약간 잘 안 믿고 의심반 이렇게 하면서 무려 3년 동안 검증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모든 상을, 필저상도 거부하고 모든 상을 거부하고 지금도 은둔하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쭉 한번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평소는 그걸 어떤 나라냐 물론 예술의 나라고 또는 어떻게 보면 어떤 낭만의 도시 파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르브르군부터 베르사이 궁전까지 그다음에 열기구 날리고 에펠탑 세고 이 모든 과정을 보시면 어느 한 면만 보기에는 굉장히 과학과 소학의 어떤 전통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뭐냐면 라울디피의 전기요정이라는 그림인데 요 그림 몇 번 보여주시긴 하셨어요 이게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의뢰한 겁니다 프랑스 전력에서 의뢰한 건데 길이가 60m고 높이가 10m 딱 보면 그냥 입이 확 떨어지죠 여기에 108명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때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전 세계가 궁극주의로 흐르고 있었어요 중일전쟁 발생했고 나치가 집권하고 소비에트가 집권하면서 이게 세계대전의 전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울디피는 이렇지 말고 과학기술이라는 게 무기가 아니라 인류를 어떻게 야만의 시대에서 극복시켰다 프랑스도 그런 야만의 시대에서 혁명과 반혁명에서 이 프랑스를 세웠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듯이 인류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어떤 인류의적인 호소도 이 그림에 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 의뢰했던 이 회사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회사가 이번에 파리 올림픽 갈 때 성화, 성화가 사실은 불이 아니고요 물 한 개를 피워서 LED 조명으로 비춘 거거든요 진짜 불이 아니고 뜨겁지 않았어요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 것들도 헤리티제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눈앞에 있는 이런 것보다 이러한 수백 년의 이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후세한테 또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그런데 들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나는 게 어떻게 프랑스는 저렇게 과학을 우대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위기 위기 때마다 국가를 살린 게 무엇일까를 다시 한 번 생각했던 거죠 우리 예를 들면 세종대왕대 장용실을 엄청 만들어도 결국 다 그냥 팽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수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기득권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을 어디에 뒀느냐 왕권일까 백성들의 권리일까로 생각해 보면 보수라도 백성들의 권리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관들을 어디에 둘지도 우리가 한 번 따져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보수는 우리말로 번역하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넌 참 보수적이야 별로네 그 이름에서 지지율을 한 15%를 까먹는 것 같아요 이름이 오염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프로그레시브 멋지네요 프로그레시브 아 그래 프로그레시브를 할 때 야 진보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시기를 겁니까 그거를 진보하겠다는데 불통에서 뭐 프로그레시브를 갖다가 되게 우리가 세련되게 생각하지 진보에 반대는 백도잖아요 지금 백도를 하자는 거냐 보수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 우리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해서 데카르트 좌표계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데카르트를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데카르트의 앞에 76페인 이만 맞이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네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완전 고급 프랑스 여행을 아니 민 박사님이랑 같이 한번 유럽을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브라질의 그 공항 이름이 그 사람 이름 딴 거를 어떻게 알아요 박사님은 평소에 무슨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계항공공학 박사기 때문에 공항 이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루마니아 북크로시티 공항 이름은 그 헨리 코안다 국제공항 인데요 코안다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코안다 이펙트를 이용해서 만든 게 다이슨의 에어랩이거든요 아니 이건 제가 어떻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아는 거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많이 제가 조사합니다 와 아 제가 전공이 기계항공공학입니다 대단하십니까 정작 기계항공공학은 공부 안 하죠 맨날 그렇지 그렇지 내가 요새 영어만 보고 다니고 알겠습니다 이야 진짜 민 박사님과 함께하는 프랑스 과학여행 민 박사님이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전 국공학번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분이 왜 의대 안 가고 기계항공을 전공했을까 싶죠 아이고 중요 저는 의사과학자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야 진짜 재밌네요 프랑스가 완전 달리 보이네 근데 저 당시에 저렇게 과학의 진보가 한꺼번에 쏟아진 게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별거 아닌 이론이지만 그들이 만든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고 끄덕끄덕 하는 거랑 백지 상태에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건 전혀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 시기에 쏟아졌다는 건 그게 뭐였을까요? 우주인이 내려와서 좀 가르쳐주고 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뭐 그런 경우를 느꼈겠지만 어떤 전통적인 지배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기가 되면 무엇을 채울 것인가 종교는 되게 중요합니다 종교가 중요한데 그게 너무나 사람을 억압하는 시대가 그렇게 천년 이상 지독되면 그다음부터 그게 허물어질 때 더 이상 종교가 우리의 신앙으로서 존재하게 되게 힘들어지는 시기에 왔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 대체하는 가치관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시기 그러니까 30년 전쟁이라는 종교 전쟁이 전율을 숙대밭을 만들 때 탄생하신 분이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을 올바르게 이끄는 방법 그 방법에 실험들인 굴증과 기사학 기하학 등의 과학에서 진리를 찾기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종교의 어떤 권위가 무너지고 더 이상 가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디서 기준을 찾을 것인가 의심하라 우리는 어디서 진리를 찾을 것인가 왜 고민 안 했겠어요 그분들은 신실한 종교인이 되고 했지만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면 누군가는 걸 채워줘야 되거든요 절박했던 겁니다 의심한 결과로 그 데카르트의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파스칼이 나오고 데카르트 철학을 다시 뒤엎은 사람이 뉴턴이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아까 말 샤틀레 부인이 볼테로와 같이 만들고 개몽주의가 탄생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계속 이제 새로운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 정립할 것인가 이게 한 1000년, 2000년의 가치관이 무너졌을 때 그분들은 얼마나 이걸 갖다 채워놓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얼마나 의심이 강해서 의심하는 나밖에 믿을 게 없다 그게 데카르트 얘기 아닙니까 영국 왕리바퀴가 1660년을 세울 때 누구의 말도 믿지 마라가 모토입니다 지금도 1660년이 만들어진 영국 런던 왕리바퀴는 지금도 있거든요 모토가 누구의 말도 믿지 마라 누구의 말도 믿지 마라 이야 멋지다 선생님은 거짓말 장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정도의 우리가 각고의 노래를 거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허허 그냥 무조건 야 내 말 믿어 그냥 외워 그렇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유주의라든지 보수주의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조금 다른 쪽에서 과학의 시각으로 본다면 조금 더 이해되는 서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언더스탠딩도 모토를 의심이 피어나는 곳 언더스탠딩 이 친구들이 그때 어떻게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그 광기와 광란의 시기도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그 질서에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를 이거나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힘들었던 면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또 얼마나 이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을까 자신의 가치로서 프랑스의 과학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많은데 프랑스의 이 과학의 역사에서 배울 점을 박사님이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우리가 가장 큰 오해가 과학과 예술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우리가 좀 심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과학과 예술은 되게 엮여 있었고 권력과 굉장히 긴밀한 역할을 하면서 프랑스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만 우리가 좀 풀어주셔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과학은 어떤 고립된 어떤 개인이 골방에 앉아서 학자들이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누가 알아보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국가 정책에 다 참여했고요 과학자들이 에콜 폴리테크니카를 만들기도 하고 에펠탑을 세우기도 하고 그게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시간 남은 게 아니고 권력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학이 어떤 힘을 가진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저 느낌인데 과학을 하는 사람은 정말 우대했던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똑똑한 사람은 다 과학을 하고 돈 많은 사람은 내가 못하면 후원이라도 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게 프랑스의 과학을 하고 맞는 거 아닌가 뭐 서구 유럽에서는 그게 경쟁이 붙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학한 사람이 말해야 뭐 유튜브나 운영하고 유튜브나 출연하고 지금 뭐 하는 거면 좀 다른 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민 박사님과 함께한 프랑스 과학여행 이야 진짜 한번 언젠간 꼭 제가 민 박사님 그냥 뒷꽃무늬 쫓아서 한번 프랑스 프랑스 한번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